그러면 그럴수록 당신네들 불리해 이런 얘기를 하면 아래요 입도 못돼 여기 빨리 해야죠 차라리 잠깐만 이런 시간에 조용하시고 여기 먼저 끝내고 빨리 가세요 지금 여기 숨소대로 가고 있잖아요 숨소대로 자 그러면 일단 큰일나 그러면 일단 결과를 보기 전에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결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약간 황당 공약 같은 걸 걸면 저희가 생방이니까 지금 예를 들어 호감이 나왔을 때 클라라씨의 어떤 공약이나 아니면 비호감이 좀 많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내가 그러면 비호감이 나왔으면 일주일 동안 한복만 입고 다닐 것이다 이런 공약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복인데 이런 하면 약간 제가 가로지기 때 나왔던 그런 한복 안 됩니다 약간 어우돌 스타일 그런 한복 안 돼요 호감이면 지금 이미지를 좋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비호감이 나오면 제가 K본부 연애 정보 프로그램 토요일 날 나오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? 이번 주 토요일 날 생방송으로? 제가 한복 입겠습니다 단한 저의 쪽지구 한복 단한 한복 모습으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아 좋다 근데 호감이면은 호감이면은 이벤트 한번 해줘야지 호감이면은 호감 이벤트 해드릴까요? 뭐 뭐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? 바라는 거 얘기하세요 시원하게 제가 바라는 거는 동협이 형이 바라는 거 같거든요 호감이면은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그 좋은 연기와 다른 모습으로 시청자들 기대 부르면 돼요 아니 뭘 원하세요 호감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쭉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연기도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12월 1월에 사실 겨울바다에서 하는 해운대 같은 데 가면 북극꽃 무슨 선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바다에서 수영복 입고 수영하는 거야 근데 한번 참여한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 뭐 겨울에 보고 싶구나 겨울에 저는 정말로 연기로서 좀 더 그런 섹시 이미지가 내면적인 섹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연기로 더 아니 뭐 51대 49일지언정 호감이 만약에 50%를 넘어서게 되면은 조금씩 조금씩 나머지 49%에 있는 분들을 클라라 편으로 만들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 벌써부터 벌써부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지금 이제 클라라의 실시간 질문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잠시 후에 제작진이 가르쳐 줄 거예요 아니 정말 저희도 아니 7만 건이 넘을 줄은 몰랐네 그러면은 저희가 막간을 이용해서 SNS 실시간으로 재밌는 의견 볼게요 나같은 나같이 연예인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클라라라라는 이름을 알게 됐다 64411님 그 다음에 30대 두 아이 아빠입니다 약간 김대희 씨랑 비슷하네요 두 아이 아빠인데 클라라이를 알게 됐다 오케이 클라라 씨 말리지 마라 3336님 이거 봐요 아빠들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좀 부정적인 의견 없어요? 우선 부정적인 의견은 내 욕도 있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항상 가져가는 거니까 네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아까 네 저기 결과 보고 네 아까 약속했죠? 했죠 울기 없기 안 울어요 네 곧기 없기 정색 없기 네 정색하면 안 돼요 또 네 정색은 또 그래도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네 괜찮아요 아 근데 진짜 궁금해요 자 과연 시청자분들은 클라라의 그 섹시 콘셉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자 결과 보여주세요 주세요 자 네 많은 분들이 참여 주셨습니다 예 7만 건 이상인데 자 비호감 보우감 지금 나뉘는데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우 감사합니다 아니 쿨라 씨 사실 이거 저희 제작진하고 저희가 예상한 거랑은 틀려서 약간 좀 다르네 제작진도 저도 깜짝 놀랐어 비호감이 나올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저희한테 얘기했거든요 전에도 사실 제작진하고 저희가 얘기할 때 비효감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쩌나까지도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클라라씨 혹시라도 또 우실까봐 너무 걱정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? 저는 지금 제가 사랑받고 있는 이 이미지가 제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요 근데 하긴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의미도 좀 들어있지 않느냐는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들은 클라라씨를 아빠의 이름을 불러야 돼 우리 딸도 저렇게 커서 열심히